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ive to the Nice Women's Year At the time, Stephanie creative team 와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어헣 가자 와 오른쪽 야 . 여기도 가자. 너 잡는거? 네. 이쪽으로 들어갔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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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험해. 높은. 높은. 안녕하세요. 세 번째 결혼에서 정다정 역할을 맡은 오승하입니다. 오늘은 지금 티저와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어요. 저희 정말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촬영 중인데요. 한창 또 엄청난 복수극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왕유한 역할을 맡은 윤성우입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럼 역할의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포스터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저희 컨셉은 가정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모습인데 저는 가정이에게 뚱뚱이가 있는 그런 세란의 모습으로 다크한 무도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상철 역을 맡은 배우 문지후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선량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량하면서도 기회주의적인 소심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결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 결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